근데 아직 우리 애들 옷을 아직 안 빨았어요 지금 빨아야 하는데 어디 보자 너무 붉은데 오렌지를 조금 더 섞고 섞어서 저어가지고 오렌지는 약간 좀 탁 이게 근데 오렌지가 잘쓰면 색깔이 이쁜데 잘 못쓰면 색이 정말 망해요 그야말로 망했어 줄이시면서 멀리 뛰어가게 될것같은 기분이 풍요돼요 요게 쓰기가 애매한 도료라고 해야하나 그래서 쓰는 사람은 잘쓰는데 안쓰는 사람은 영원히 안쓰는 막 그런게 좀 있어가지고 캐릭터 전체 군인아저씨 군인만간데 거기가 되고 그냥 파란색 머리 이런걸 하길래 나뭇소년이 아니고 쓰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막카색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제 그런것도 나중에 정름때 영원히 오셨다가 말씀해주세요 음 오렌지로 양쪽을 싹 연결하면서 정리를 좀 해줘야지 오 확실히 오렌지라 산다 조화는 세기는 한데 쉽지는 않다 그죠 그라데이션 작업하게 되면은 진짜 이게 집중을 해야 하니까 아 장갑 와 침 뱉어버렸다 아 이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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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기 많을때 진짜 이런일이 생긴데 요럴때는 일단 말려버리시고 열을 새로 치료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대로 물 묻은 상태로 말려가지고 닦지말고 절대로 그러니까 티슈로 닦아버리면 같이 녹아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요건 그냥 이대로 놔두시고 이게 왜그냐면은 지금 레귤레이터 안에다 열이 엄청 많으니까 계속 얘가 침 뱉을거에요 아마 조심해야죠 일단 지금 이렇게 나오네 네 이런식으로 이제 물이 막 네 장갑도 쓰시지 잠깐만 아니요 장갑이 아니고 일단 저걸 시켜야겠어 뭐